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방송 의무 편성 비율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수어방송과 화면 해설 방송 등 장애인 방송 의무 편성 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장애인 방송 의무 편성 비율 제도는 2011년 국내 장애인 방송 제도를 최초 도입한 이후 장애인 방송 편성 비율을 높여왔으며 2016년 현재와 같은 장애인 방송 의무 편성 비율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에 발표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등의 논의 결과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와 종합편성방송, 보도전문채널의 수어방송 의무 편성 비율이 기존 5%에서 7%로 확대됩니다. 화면 해설 방송 재방송 편성 비율을 기존 30%에서 25% 이하로 축소해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시청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